1. 2. 3. 3. 4. 6. 5. 5. 6. 5. 6. 6. 6. 7. 8. 9. 10. 10. 10. 11. 12. 14. 14. 지금부터 말려오기 시작하니까 지그시 땡기고 파도가 밀어주면 저 때 올리고 이렇게 잡고 있고 더 감고 드랙 살짝 감아서 치면 땡기고 저기 내려가서 생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저 위에다 살려둘때보다 여기 밑에 살려두는게 여기가 괜찮을라나 여기 밑에 살려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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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runners